올해는 좀 얼마나 더 자원검진을 시키려나, 내가. 우리의 하숙집으로 오면 입격은 따로는 당상이에요. 당장, 갑자기? 아, 너무 좋아해. 잘 좋아하네? 어딘가? 아, 여기네? 아, 꾸기네. 오케이. 우리 집에서 저 국밥 같은 거 먹고 도망가다 걸리면 아주 죽어, 아주. 아, 이거... 이건 뭐야? 자, 이것들 아주 술 먹고 도망만 가봐, 아주. 아주 올해는 좀 얼마나 더 자원검진을 시키려나, 내가.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지, 우리. 이거, 이거 뭐지? 아, 저거 뭐야? 아, 저거 뭐야? 약간 매개는 느낌인데? 아, 무섭다, 씨. 아, 저 아줌마. 아, 저 아줌마. 아줌마, 징그러워요. 징그러워? 아, 저거 왜? 아, 죽어. 왜 화났어? 왜 화났어? 왜 화났어? 왜 화났어? 아니! 아니, 근데 머슴인데 많이 옷을 잠깐 빌려입은 거. 뭐야? 머슴인데. 아니, 머슴이. 아니, 왜 이렇게 무서워? 무서워? 징그러워, 무서워. 남자야, 여자야? 여자야, 여자. 아니, 예전에는 약간 종숙이 느낌이 났는데 지금은 이제 여사님이. 이제는 여사님. 이제는 여사님이야. 아니, 근데 지금 여사님 느낌이 나는데. 아, 솔로예요. 지금 솔로라 머리. 아줌마 혼자 되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아직 시집 안 갔어. 모태솔로라. 야, 지금 머리를 봐봐. 모태솔로라. 결혼 안 하신 거야, 결혼을. 결혼 안 했어, 결혼 안 했어. 나도 소녀머리. 선비복이 지호가 제일 잘 어울린다. 그래, 멋있네. 잘생겼네. 나 잘생겼지. 너는 어디 그 신당의 제자냐? 예, 이놈들아! 아니, 옷이 다 이상해. 어디 신당의 제자냐? 남아. 얘 요즘 유튜브로 전반주는. 많더라고. 자, 일단 우리 저 객주 원래 왜 온 줄 몰라요, 다들? 몰라요. 아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양에서. 우리가 한양에 그. 하숙방을. 하숙방을. 방을 구하러 왔습니다. 방이 얼마요, 여기. 자, 일단 얼마를 떠나서. 우리 하숙집으로 오면. 뭐야? 어, 이거. 어? 이거 두 군데가 있네. 아, 진짜. 아, 구기네도 있고 여기. 봐야지, 그래. 누구요? 아니, 뭐. 아, 이쪽은 일단 마음에 안 드니까. 라이벌 쪽으로 한번. 아니, 왜냐면 이게 선택지가 있어야 돼. 아니, 여기. 여기 되면. 누구시오? 누구시오? 뭐야? 안녕하시오. 아이고, 예은이. 아이고, 안녕하시오. 아이고, 예은이. 아이고, 안녕하시오. 우와, 배우다. 그래서만인데, 동훈아. 춤추라고. 음주감무에 음주만 있고 가무가 없잖아. 전화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전화 한 번도. 아이고, 아이고. 살다보니 별일이 다 있어. 우리 꽃도령까지. 안녕하세요. 와, 너무 이렇게 봐. 아이고, 대박. 아이고, 대박이야. 아이고, 장난 아니에요. 아, 보고 싶어 죽는지. 아아, 나도 보고 싶어 죽는지. 자, 우리 강은 씨하고 우리 강은 씨가. 아유. 이번에 드라마 하잖아요. 네. 꽃선비 뭐. 꽃선비 열애사라고. 맞아, 맞아. 3월 20일날 첫 방송했습니다 우리 강훈씨하고 두 분이 네네 맞아요 둘이 상인한 건가 보네 아 그거는 알 수 없어요 100번이 100번